네 안녕하십니까 인기가요 베스트 50 가요데스크의 김용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만입니다 네 현 인기가요 베스트 50 네 가요계의 양상을 살펴보면요 신인 가수들이 50여 개 팀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성 가수들과 함께 어울려 취재적 60대를 강복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에 가요계 변동실에 적극을 건져 세우시고 긴장을 주시면 금연하겠습니다 김용만씨 이제 그만하세요 네 오늘의 무대는요 가요데스크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뉴스 센터처럼 한번 바꿔봤는데요 김용만씨 하는거 보니까 역시 앵커는 아무나 하는게 아닌데 싶습니다 자 9월 첫째 주 인기가요 베스트 50 1위 후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아 1위 후보 알아보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룰라이스리프 그리고 신승훈의 내방식대로의 사랑 그리고 터보의 트위스트킹 이상 세 곡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터보의 트위스트킹 같은 경우에요 데뷔한지 4주만에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주도 과연 어떻게 될까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요 이번주 15위를 차지한 매력적 음원파워 비비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비언 네